안녕하세요 몰컨입니다. 오랜만에 클리치팀의 축사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웨이사의 엠비사 상공인을 준기로 웨이사의 데저트 이글을 보존 용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저는 축사 근처에 대기하며 상대팀의 움직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팀이 반대편 축사를 대부분 점령한 것을 확인하여 저는 고천덤이 근처로 다가가 컨테이너 쪽에서 오는 적을 견제하러 갔습니다. 이제 잠재dep 더 집중해진 구성이 대부분 Law 상대팀이 공격합니다. 어? 잡았나? 잡았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분 잡았어 저분 세상에 달려놓은거 잡았다 세상에 컨테이너에서 넘어오는 적을 운좋게 잡은 뒤 저는 다시 후방 축사쪽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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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쪽에 넘어온 적을 잡은 뒤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남아있는 적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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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나머지 적들을 잡아주면서 게임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 저는 풀스토브 뚫고 철군 구조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적해 주세요. 스토브 뚫고 철군 가면 스토브 뚫고 철군을 해야됨습니다. 스토브 뚫고 철군을 해야됨습니다. 적 저격수의 공격에 몸을 숨기는 과정에서 스코캠을 마운투가 부서져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스코캠을 주머니 안에 놓고 보조모기를 들고 적진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축사 쪽에 숨어있던 적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게임 중 스코캠이 총에서 분리되어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게임이 끝나고 차이 되지만 일단 저격수 사용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저격수의 링마운트 레일 부분이 맞무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며 일단 오늘 한 총에서 두 번이나 뭔가를 잃어버릴 뻔한 이런 것이 좀 꺼림칙하여 서브 부분으로 가져온 AK 전동권을 들고 게임을 다시 끼웠습니다. 다음 게임은 메딕전이었으며 저는 시작하자마자 팀원 도망가 함께 컨테이너가 있는 경향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파란색 건물 뒤편으로 언덕에 숨어있을 저격수를 견제하기 위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미 위치가 들킨 관계로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덕진을 투표로 하였습니다. 어디있어요? 어디있어? 드럼통 빨간 드럼통 녹슨거 녹슨거 선다 선다 드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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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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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저격수를 잡은 뒤 저는 좀 더 적진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0분간 어떡해, 어떡해. 어, pierws다고 할거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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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남아있는 적을 찾으러 왔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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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모두 전사하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회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회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죽으셨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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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봉사 Kan!? 힘 마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